에헤이 아우 무서운데?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냥 스프링이 튕기면서 가면 되나? 빠사 오우예! 설마 아하 으아 어허이 히든 어? 왓? 기다리니까 이런 좋은게 나오네 어! 아니 이거 웬 히든인가 송지연님 안녕하세요 빨리 올라가야될거같애 올라가 최대한 올라가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나? 뭐야 이거야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막상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 아마 원래는 파이프를 들어가라 뭐 이런거였나본데? 근데 제가 파이프를 안들어가고 그리고 무릎 펼쳐보고 막 이러다가 망토가 떨어져가지고 편하게 깼는데 만약에 그냥 확인 안하고 바로 들어갔으면 못먹었겠죠? 피스위치 뭐야 뭐가 나온거니 폭탄이니? 뭔데 폭탄 잠시만 잠시만 오우 호호호호 서빌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설마 잡고 가야되나? 그건 아니고 여기? 오케이 어 제발 괜찮은거니 내려가도? 괜찮아요 뭐지? 콩나물가? 아니 데포템이 잘못한 낀게 죽어 오우 노우 이런 타이밍 오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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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가져요 안 요렇게 햄업으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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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 ㅋㅋㅋㅋ 시작을 좋구만 ㅠㅠ 하하 tele그룹 것 같은 느낌? 잠깐만 늦었죠? 늦었죠? 오케이 근데 왜 저 밑에 엑스포가 많아 앞으로 꾹 누르고 있어야 되나? 아아 아아 돌아오나? 버섯이 다시 또 안나온다는거는 버섯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소리고 저 오른쪽 어딘가에 갇혀있다는 소린가? 뭐지 이거? 점프!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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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잠깐만요 아아 이거 너무 멀든 것 같애 근데 죽을 것 같지? 아 이거 빠르게 점프하면 안맞을 수 있는데? 안되나? 오케이 그러면은 음 요시를 얻어와야돼 이거는 뭐 문 들어가서 뭔가를 얻어와야되는데 요시말고 딱히 없을 것 같죠? 아 버섯을 먹고 왔어요 했나? 아냐 아냐 버섯 먹었어도 지나갈 순 있긴 해 여기 점프점프 하면서 좀 귀찮긴 하겠지만 가능은 했을 것이고 오우 왓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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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날 오우 뭔데 아 안되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간다 아 이런 양승님 안녕하세요 요렇게 그냥 멀리 가는거다 뭐라도 나와야지 그렇지 왼쪽으로 가서 불 벗고 난 벗어먹고 발성 설마 안맞냐 보고속 했습니다 이거 버려야되 이거 아깝게 여기 점프가 너무 높이가 높아가지구 뭐가 없어 잠깐만 노우 이런 버섯 유지를 못했던거였잖아 오케이 안오케이네 아 이거 뭐하자는거지 아우예 몰라 몰라 그냥 문좋게 됐어 몰라 딱 맞진 않았지만 스핀? 주지각? 하늘에서 해골이 떨어진다 아 뭐야 왜이렇게 느려 빨리 끝내자구요 더 없잖아 어어 어째서죠? 어째서 안 끝나고 두번째 효비 어차피 어디로가도 상관없다 그렇지 뭔데 그 효과는 뭔데 왜 있는건데 여기 그냥 그냥 있는겁니다 아 뭐 쓸데없이 이렇게 밑으로 가나보네 와우 잠깐만 돌아가야된다? 뭐야 이거? 끝? 막아놨니? 안 막아놓은거니? 그럼 뭐지? 게임 끝난거니? 불안하게 뭐지? 왜 쓸데없이 만들어놓은거야 아니면 이 앞에 한 두칸정도는 히든이 있었으려나? 딱 붙어서 하면은 죽게끔? 어허 비겨줄래? 잠깐만 날개달리는 좀 무서운데요 내가 아허 어허 이게 발표 와아 지나갔던적이 있긴한거 같은데 비켜줄래?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슬아슬하다잉 아우 오르텐시아님 안녕하세요 아까랑 똑같이 또 죽을뻔했어 군부 안 밟으려고 진짜 30초 뭔데? 좋은건 하나도 없구요? 비켜줄래?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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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깨야됐나 이거 올라가봐 아아아아 이라 내가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마중 나오네 프로펠러랑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프로펠러랑 스타가 있대요 프로펠러 뭐 이 법사가 만들어주는걸로 있다는건가 설마 야 나 너 좀 탈게 아아 진짜 망했잖아 내가 때려잡을 애들이 몇마리 없어가지고 빼서 탈수가 없어 타! 타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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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줘 비켜줘 제발 얘들아 너무 빨라 날개 달려서 너무 빨라 너네 오케이 깼다 아유 좋다 자 홋 로 로 로 로 로 으 으 으 으 깔끔하진 못했네요 바로 쿠파가 탄거 뺐어 타서 바로 점프해서 날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으 으 으 으 으 으 씁비란 안녕하세요 오백 왜 오백초야 이거 시간 따윈 무의미하다 여기서 사실 스프링을 그냥 쓰는거였지 원래 아이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가는거구나 좀 이상하다고 했어 왜죠 스피드는 아니야 이거 요렇게 역시 첫번째 찍었던게 정답이었고 아 아 아 내게 다 낚시같은데 이거 내게 다 낚시같애 쟤가 보기에 그냥 오르조걱으로 가는거 같애요 보면 저 배경잎 있잖아 그래서 바닥이 있다는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진짜일지는 모르겠어 흫 오케이 아 오케이 올라가야되나 여기 오른쪽이 안 막혀있었잖아 내 기억엔 안 막혀있던거 같은데 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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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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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